로그라는 걸 너무 오랜만에 찍어봐서 옛날에 찍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 생각 안 했다 그냥 내 얘기를 그대로 하려고 안 떨린다면 다행히 뻥이고 또 그들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지만 그냥 내 마음을 갖지 못했고 그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그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그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이제 항상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더 떨리기 때문에 사실은 풀로 확정해서 계속 얘기할 그 연설문 자체가 어제 밤 아니지 오늘 새벽 1시에 최종 확정이 되었다 시간도 계속 변경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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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